싱크대 배수관을 고치던 제이미 그의 집에 수포 하나가 배달됩니다 수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복화술 인형 인형을 보던 리사는 어린 시절에 듣던 시를 떠올리는데요 제이미가 음식을 사러 간 사이 남편을 놀래키려고 인형을 침대에 놓는 리사 그때 갑자기 주변 소리가 사라지고 웃음소리만 작게 들려오죠 웃음소리를 따라 침대로 향한 리사 그녀는 천에 휘감겨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온 제이미 아내의 목소리를 따라 침실로 향하던 그는 피를 발견하고 끔찍하게 죽은 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제이미 경찰은 제이미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의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형 케이스를 살펴보던 제이미는 고향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메리쇼의 인형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헤어가 된 고향으로 찾아간 제이미 집으로 간 그는 자신을 새엄마라고 소개하는 엘라를 만나게 되고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아버지에게 메리쇼의 시에 대해 물어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아버지 그날 밤 제이미가 잠든 후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더니 누군가 그를 깨웁니다 하지만 불을 켜자 사라진 노인 그 시각 장의사 헨리에게 리사의 시체가 도착하고 시체를 확인한 헨리는 끔찍한 시체의 모습에 놀라게 되는데요 리사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잠시 후 제이미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메리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헨리의 부인인 그녀는 제이미에게 위험을 경고하는데요 모텔로 돌아와 인형의 이름을 확인한 제이미 묘지에 도착한 제이미는 메리쇼의 묘지 근처에서 빌리의 무덤을 발견하고 빌리를 다시 묻어줍니다 돌아가려는 제이미에게 느껴지는 이상한 인기척들 하지만 제이미를 미행한 형사가 인형을 다시 가져오고 형사는 계속해서 그를 추궁하는데요 제이미는 메리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형사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인형을 가져가죠 다음 날 제이미는 형사의 방에서 몰래 인형을 챙겨 헨리를 찾아갑니다 인형을 보고 논란했네요 그는 제이미에게 메리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느 날 메리쇼의 공연을 보던 한 아이가 의심을 하며 공연의 흐름을 끊지만 그녀는 빌리와 함께 공연을 무사히 이어나가는데요 하지만 몇 주 후 그 소녀는 실종되고 얼마 후 그녀도 살해당했다는 그의 이야기 어린 시절 헨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장례를 맡은 메리쇼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녀가 묻힌 후 마을에는 죽음의 저주가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죠 제이미는 메리쇼가 살았다던 극장을 찾아가고 캐리어에서 그녀의 노트를 발견합니다 인형 설계도가 빼곡히 적혀있는 노트 그는 소년의 실종기사를 살펴보다 마이클 애슨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죠 서둘러 극장을 빠져나가는 제이미 헨리는 혼자 떠드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그녀가 인형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형을 들고 작업실로 향하는 헨리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부인의 소리에 헨리는 창고로 들어가 부인을 찾기 시작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를 부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헨리는 혀가 잘려 죽게 되죠 집으로 찾아간 제이미 그는 아버지에게 실종된 마이클 애슨과 메리쇼에 대해 묻고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털어놓는 아버지 아버지는 메리쇼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까지 저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집을 나서던 제이미는 형사를 만나고 그에게 무덤의 인형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메리쇼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형사는 제이미를 데려가려 하고 그때 새엄마가 전화를 건네주는데요 헨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그는 제이미에게 무죄를 입증해 주겠다며 극장에서 만나자고 하죠 극장으로 향하는 제이미와 그를 뒤쫓는 형사 극장에 도착해 헨리 를 찾는 제이미 그때 무대 위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제이미는 헨리 를 찾아 헤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헨리의 목소리 제이미는 형사와 함께 헨리 를 찾던 중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메리쇼의 인형들을 발견하고 70년 전 실종된 소년의 시체를 발견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인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흔들어 의자에 앉아있던 광대 인형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살아있는 소년을 이용해 완벽한 인형을 만들려고 했던 메리쇼 제이미는 리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되는데요 인형두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메리쇼 메리쇼는 인형들을 옮겨다니며 모습을 드러내고 성사가 그녀에게 총을 쏘다가 극장에 불이 나게 되죠 성사가 그녀에게 총을 쏘다가 극장에 불이 나게 되죠 도망해지던 중 성사는 바닥으로 떨어져 비명을 지르다가 혀가 잘려 죽게 되고 제이미도 비명을 지를 뻔하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기는데요 모든 인형들이 불에 타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형인 빌리를 찾으러 헨리의 집으로 가는 제이미 그는 헨리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고 헨리의 부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가 인형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하게 집으로 향한 제이미 제이미가 인형을 찾아내자 메리쇼가 그를 공격하려 하고 그는 인형을 불태워 메리쇼를 물리치는데요 그는 인형을 불태워 메리쇼를 물리치는데요 그가 시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엘라가 아버지를 인형으로 만들어 부정을 한 것이었고 제이미는 메리쇼의 노트에 적혀 있었던 완벽한 인형에 관한 메모 뒤에 엘라의 얼굴이 그려져 있던 것을 떠올리는데요 제이미도 결국 죽게 되고 인형이 된 제이미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복화술 인형이 담긴 소포를 받게 된 남자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룬 공포영화 데드사일런스입니다 인시디어스와 컨저링으로 유명한 공포영화의 거장 제임스완 감독의 초기 작품으로 인형을 조종하는 복화술사의 죽음에 얽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감독 특유의 미스터리 하면서도 섬뜩한 공포감을 잘 표현해낸 작품인데요 보기만 해도 섬뜩한 복화술 인형들과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메인 테마곡으로 인해 더욱 음산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제가 보여드린 결말과는 다른 또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인형의 저주와 관련된 반정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 감사합니다